스터로또 녹화가 끝난 뒤 트로트 가수 진혜성과 물류대원들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됐다. 이번 녹화에서 진혜성은 팬들에게 멋진 곡들을 선사했다. 그 특별한 밤의 추억이 그의 뇌리에 박혀 잊혀지지 않는다. 무대 정비를 도운 물류대원이 진혜성의 열렬한 팬이 됐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상당수 팬들은 진혜성의 컴백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 진혜성은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머물러야 했다.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도 한 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진혜성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이 팬분께서 형한테 주고 싶은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고. 진혜성은 팬들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 고맙고 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기다린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다. 진혜성은 짧은 대화 끝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팬들에게 차를 불러주기로 했다. 진혜성과 팬들의 애정은 아티스트와 팬들의 사랑과 공감에 아름다운 면을 보여준다. 짧은 만남은 둘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주었다. 그 짧은 만남부터 진혜성과 팬들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공통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생활과 음악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 진혜성은 자신의 음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배려하고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팬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 후 며칠 동안 진혜성은 예술적인 길을 계속 걸어갔다. 하지만 매번 공연할 때마다 그는 군중 속에서 그 팬들의 얼굴을 찾을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격려의 원천이다. 또 팬뿐만 아니라 수천명의 다른 팬들도 진혜성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들은 항상 그를 응원하고 예술 여정에 동행했다. 진혜성이 들려준 곡들은 음악뿐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감정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아티스트와 음악 애호가 사이의 애정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고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심장한 상호작용의 상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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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